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제품의 어떤 가격보다는 기술 개념이 돼야 이런 것에 있는 큰 제안에 그걸 대응할 수 있는데 모든게 가격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게 제게 뭐 풀망이 다 할까 그냥 1만 물건 5천만 원상 2억까지는 가격의 폭을 맞췄습니다 낮춰서 기술을 하고 가격이 균형을 이뤄서 다른 입찰을 낙찰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뭐 제도를 많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은 2제 또는 아저씨 마스크라든지 1만 방독면 이라든지 이런 제품은 지금 마스에 등록이 안됩니다 혁신제품을 조달 시장에 빨리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마스에 들어가든지 종합첩물에 아니면 벤처넬에 가든지 간에 올라와서 그거를 바탕으로 홍보를 하고 판로가 개척되게 조달청하고 소방청하고 대화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방청하고 같이 조달청하고 함께하는 간담회 이런 것도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는 환경이 좋아지고 매출도 늘어나고 하는 그런 날들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소방청 datasets